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 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완전 잘해 거기까지 다시 하고 그 다음 배우게 했어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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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그렇지 고고고 걷었네 고고 걷었네 고고 오더었네 고고 걷었네 고고 אト원 σε 고고 awv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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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 초 장화 초 그렇지 장은 여섯 박 화는 세 박자 초 세 박자. 장화 초 장화 초 장화 초 초장화 초장화 초 장화 초 장화 초 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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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냐 여기도 한단 벗고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어떤 것이 무엇이냐 저기 저의 집으로 뵙정 뵙정 깜짝 너무 빨리 이렇게 수그면 안 되고 품을 써니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봐여서 내가 못살겄다 가봐여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먹고 들어가 아이고 이것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 먹고 들어가라고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저 저 저 집으로 들어가면 저 집으로 들어가면 저 부서 바누라 저 부서 바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집안 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집안 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지바지라 보소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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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판소리목이라 어려워 지대로 지바지라 보소 들어오면 지바지라 보소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쫓아 쫓아나와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골치 영접하는 게 도리골치 영접하는 게 도리골치 돌이 옳지 돌이 옳지 그쵸? 다시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초 주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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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가누라 여보소 가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자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이사람 못쓸사람 에라 이사람 못쓸사람 에라 이사람 못쓸사람 에라 이사람 못쓸사람 돌고만 우라 다온다 돌고만 우라 다온다 돌고만 우라 다온다 돌고만 우라 다온다 영감 오신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줄 영감 오신줄 내가 몰랐어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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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그렇게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 조 장 화초 장화 초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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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것이 뭐시냐 아이고 이것이 뭐시냐 아이고 이것이 뭐시냐 뭐시냐 가봐여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가누라 아 여보소 여보소 가누라 여보소 가누라 집안 어른이가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 고고서 들어오면 집안이라 고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루루루루 쫓아나와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우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자이부동이 왠질인 보나 자이부동이 왠질인 보나 자이부동이 왠질인 보나 왠지 린 거나 자이부동이 왠지 린 거나 자이부동이 왠지 린 거나 자이부동이 왠지 린 거나 자이부동이 왠지 린 거나 왠지 린 거나 자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자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에라 이사람 두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그렇지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돌봄 바 누라 다 온다 돌봄 바 누라 다 온다 놀보마 누 놀보마 누 그렇지 놀보마 누 라 다 온다 놀보마 누 라 다 온다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이런 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음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가 쉬운 듯해도 겁나게 어려운 것이고 남도민요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남도민요에서 출연하지 않은 구조 이런 음 선율이라 이런 음을 못 찾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쉽게 그냥 걸 수 있는 그런 음이 아니에요 단순해도 이것이 금을 찾아줘야 돼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그렇죠 들어가도 먹고 들어갑니까 네 그렇죠 먹고 들어가네요 보니까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그렇죠 맞아요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모르겄다 장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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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화 초장화 초장화 그 다음에 뭐지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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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봐요 가서 내가 못 살겄다 까봐요 가서 내가 못 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며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바누라 여보소 바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왠일인 거나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에라 요 년 아니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원래는 에라 요 년 나 요 망원 년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그래놓고는 생각할 때 좀 더 과했다 싶었나봐 욕 안 해도 돼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해도 돼 그렇게 한 거야 원래는 여기에는 원본에는 에라 요 년 나 요 망원 년 이렇게 돼 있어 옛날에는 부인들한테 좀 좀 저 심술쟁이 같은 이런 놀본은 연 했지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했겠어 이 나쁜 놈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 근데 선생님이 그게 너무 했지 싶었는지 욕하지 말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 하면서 이렇게 해 준 거야 근데 여기에는 에라 요 년 나 요 망원 년 우리는 욕 해볼까? 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그렇지 그래서 이걸 고친 거야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시작 에라 이사람 몹쓸사람 돌봄 마늘아 다 온다 돌봄 마늘아 다 온다 돌봄 마늘아 다 온다 열 가 Boy 용감 뭐 신 줄 내 몰랐어 열심히 형감 무신 줄 내가 몰랐어 650에서 춤락 용감 clique 영감 어 신 줄 내가 몰랐어 승들 Я 몰라쏴 들어 갑시다 들어가 attach 시도둘러가 조금 쉬었다 하자 화초장 요 놈 오늘은 화초장백이 못 얻었다 이놈을 여기까지 싹이 끝내불자잉 들어갑시다 들어가까지 자 한 번만 한 다음에 두 번만 한 다음에 이 화초장 끝에까지 우리 이어서 불러잉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초 초장화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봐요 가서 내가 못살겄다 가봐요 가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거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거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옳지 자유부동이 왠지 린거 나 왠지 왠지 린고 나 props 사이부동이 웬일인 거나 에라 요년나 에라 이사람 봅쓸사람 에라 이사람 봅쓸사람 돌보마누라 나온다 돌보마누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치고 나와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들어가 치고 치고 이 놈이 거꾸로 웃치면서도 모르겄다 장화초 장화초 조장화 조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 가 봐요 가서 내가 못살겄다 가 가 봐요 가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거 집으로 들어가며 저거 집으로 들어가며 저거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가 왔다 가 집안 어른이 어디가 왔다 가 집안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걸어 쫓아 나와 우르르르르르 걸어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좌이부동이 웬일인 거나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돌봄 마누라 다 온다 돌봄 마누라 다 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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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완전 인자 막 인자 각이 다 오는 만 화초장 시작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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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참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천장 퇴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모르겠다 장 화초초장 화 장 화초초장 화 고천장 없어요 아 아 5 하 4 우리는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시작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저희 부동이 웬일인거다 에라요 사람 봅쓸사람 돌보마누라 나온다 영감 오신줄 내 몰랐소 영감 오신줄 내가 몰랐소 들어갑시다 들어감 다음주에 한번 더 털닦음을 합시다 털닦음을 하면서 안되는거 해줄게 화초사거리도 몇번씩 하니까 잘하더만 그리합시다 눈이 쏙 들어갔네 자 그러면 회장님 끝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얼렁얼렁 쉬고 잠그합시다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